자 땅치기로 잭스를 상대합시다 아야아 허!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리와, 도랑금 들고있다고 좋아하지말고 이리와봐 도랑금 벌었다고 좋아하면 죽는다 으어읍 으흠 이힣 선물이다 이 대식아! 고통! 안돼 미니언들아! 괜찮아 미니언들의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라인전 딜기환이었습니다 보자 좋은 라인전 딜기환이었어 오케이 자 땅집게도 올려주고 뭐하지? 사실 첫번째 아이템은 딜변아이템 가야되는데 첫번째 아이템은 3일차 가자 음 크으 잭스 싸대기 몇대 맞다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 지금 이리와봐 내 정신을 못차리게 해줄게 잭스야 이리와봐 이 싸대기 맞고 안깠지 이 안맞아봤지? 말파한테 아직 이 말파한테 아직까지 덜 맞았구나 아이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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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아직 덜 맞네 덜 맞으셨어 덜 맞으셨어 덜 맞으셨어 어헛! 방어헙! 아허허 빨리 움직이는거라구 빠쌔! 어이샤 작스 작스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자 작스가 들어오는 걸 기대를 합시다 이제 와라 친구야 와라 늘려져라 안녕 안녕 꺼져 샷샷 땅찍기 자 말파가 라인 푸시가 느리다라는 것은 또 이 선마를 안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선마하면 라인 잘 밉니다 왔어 야 잡템 말파 절대 완성템을 안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편은 바로 말파이트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소방차 게이 임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순간 상대편이 당황을 하는 거야 뭐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편의 멘탈을 이걸로 박살내겠습니다 몰라 이 말파를 보면 원래는 몰라요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이야 이 템트레이를 보면 야 정신없지? 어? 정신없지 이 자식아 공성 느려지니까 안녕 안녕 최아 인사 자 이거 뭔데? 인사 삼았는데 너 왜 저렇게 많이 맞아주냐 너무 다 맞아주는데 저 친구? 이런거에 쫄아가지고 자 이제 집에가서 우리 아이템 하나 정도는 또 완성하는걸 보여줘야 될 때가 됐네요 자 한번 보여줍시다 아 이거 하나 딱 보여주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려야죠 친구는 자 왓 하나 사주고 가서 땅찍어주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땅찍고 싸대기 때리고 땅찍고 싸대기 때리고 미친듯이 때려줍시다 넌 계속 보내줄거야 잘 생각해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템 사면 존나 빠르다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패시브가 쌓였으니까 남자답게 봐봐 그렇지 오라고 야 패시브 쌓였는데 왜 안오니 난 말파니까 라인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약한 아이들과는 다르지 허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폭쌍 공속 느려지니까 당황스럽죠 공속 느려져서 당황하셨죠 당황하지마세요 저 마세요 비쥬세요 네 한국타이어에서 후원합니다 탱 꺼져라 정멸 전멸 아니 전멸도 없으면서 왜 아 요샌 타이어는 넥세니엄? 쇼! 실패 집에 갔다올라다가 안가!는 무슨 가 생각해보니까 만화는 더럽게 없어서 결국은 가야겠네요 크 추가 공격력 이 맛이지 자 요 맛에 갑니다 추가 공격력 자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아이템을 바로 가겠습니다 만화문에라니 에이 절 너무 얕보신다 만화문에가 어디 신성한 아이템입니까? 아니거든 만화문에는 그냥 쓰레기 같은 아이템입니다 신성한 그 아이템을 가야지 안그래요 안그렇소 그 아이템을 가야죠 오 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 성스러운 그거 그걸 가야지 이상한 아이템을 생각을 하고 계시네 그렇지 죽어 우리편 적을 처치했습니다 흐허 우리편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어허 좀 던지세요 으허 으허허 으허허 나 둘 공격격 업 아군이 당했어 아이고 역시 말하자마자 던진다 굿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싸대기는 많이 올렸습니다 허호오!!!! 싸댔기! 저런 nerve 의민들 딜이았어 아이구 자, 놀지 말고 이거 미시죠 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좋네 아 이거 말고 없잖아 나도 딜이 쐈어 아이구 자, 놀지 말고 이거 미지시죠 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좋네 허챠 아 이거 말고 없잖아 Q평 2평 실패 2평 Q 빵찌기 야쓰 자, 집에 갑시다 이제 집에 갔다가 슬슬 준비해야죠 이제 준비하자 첫번째 아이템 아 신발도 살까 말까 고민좀 하다가 사자 신발이 있는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따라가가지고 패겠지요 어? 사셨네 냉간 5궁 자, 슬슬 우리도 신성해질 때가 됐죠 1700은 남았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1700은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신성하다 아우 저 신성군 말파면 한 번 꼬라박으면 데미지가 팍팍팍 들어간다는 신성군 말파 가자 한 번만 꼬라박으면 다 때릴 수 있어요 자, 쌓아보자 잭스친구 거기 계신 잭스친구 같이 쌓아봅시다 자, 쌓아보자 하나 둘 허차 헛 허허 헛 둘 셋 실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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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걸어가자 빨리빨리 걸어가서 저기 있는 탐옥입니다 아니 이 내 이놈 하하하하하하 그 딜 내 딜을 지금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니 딜을 무시하면 안돼 은근히 세단 말이야 난 지금 그러니까 쟤는 비싼데 300은 벌었어요 흐어어어어어 느려져라 크 공성 느려진 정글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먹을 수 있어 자 집에가서 재료템 하나 더 구매해서 오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클라스가 됐습니다 돈 많아 형 돈 많다 잭스야 잘 생각하세요 형 돈 많아요 너누 죽으셔도 되는데 죽으셔도 되는데 랭가 그렇지 랭가 잘한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뭐죠 이것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이거 살 때까지는 게임 끝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주세요 착한 분들 오예 잭스 300원 와 호아 호아 호이 자 그렇지 와 감사 감사 호아 호아 호이 수압 수압 호아 아 호아 이제 저 잭스친구랑 한번 놀아볼 때가 됐구나 드디어 자 17초 뒤에 드디어 장전 완 어 뭐야 왜 없어 아 왜 있어 왜 있어 이게 이게 왜 여기 있니 어 자 이거 또 착한 친구가 여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저 친구를 한번 혼내줘보도록 할게요 간다 김예사 W평 안녕 간다 하나 둘 저기요 제가 템 좀 사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잭스 360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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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식하시겠네요 같이가자 이거 어떡하니? 헉! 쏴! 허잇! 감사합니다. 비싸고 맛이 있네요. 고마워. 빠밤! 드디어 시작입니다. 그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니들은 다 뒤졌다. 신성하다. 신성하다. 히드라는 무슨. 우리가 해야되는건 일단 인피입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야죠. 자, 크리티컬 데미지 상승을 위하여 일단 인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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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인한 대머리야! 이 잔인한 대머리님 렌가 그렇지 궁! 렌가 렌 저 차지 정장의 화신 김여사 신성의 검을 쓸 타이밍이 없구만 아직은 올라가서 때릴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헉헉! 자 거석을 숭배하는 자들이여 이게 바로 거석 숭배다. 한번 보여줍시다. 자, 쿨감, 아 쿨감도 많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꼬라박아야겠다. 꼬라박아야 쎄니까. 야 게임을 지속하기 위한 우리 편들의 피나는 노력 자자 많이 죽어야 돼요 이제 자 1분 30초 동안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야 신성의 검 효과가요? 뭐냐고요? 쓰면은 다클이 세발클이요 아야 아파 세발클입니다 그게 신성의 검 음 부셈 빠밤 흐어악 흐어악 자아 장전 완료 와라 한명만 와라 제발 한분만 오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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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 땡! 자 이제 아무도 안 나가겠지? 이제 절대 아무도 안 나갑니다 이제 인피까지 가서 안돼! 죽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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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우리 편! 죽어! 어? 살아가나? 어우ё워! 자 됐습니다 이제 쓰레는 안 나오겠죠! 신발 잠깐! 신발은 있으면 좋겠지? 쿨감 쿨감으로 궁을 자주 써야죠 자 장전 완료 쓰면의 270什! OK 오케이 270 데미지 맛에 틀린하는가? 아 틀린이네 이 맛에 말파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이 맛에 말파하는가 아닙니까? 어? 블루 먹으러 가자 자 이게 어떤 아이템인가 한번 보여드림 헛 둘 셋 끝 이게 바로 신성의 겁니다 니은 니은 더 싸도 됨 헛 헛 사악 허잇 사악 빵 찍어 음 그럼 좀 틀어먹죠 자 곧 있으면 신성검 다시 원 이게 신성검을 써서 키를 먹어야 짧아집니다 헉 랭가네 왜 이런데 와드를 깔아놓으면 안되지 친구야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랭가가 궁쓴거 같기도 하고 다시 몸소극 마에다 탓 야 코디osh 마에다 Challenge 에이! 이속 뺏었다! 샷! 제가 대신 맞아드릴께요! 이야! 갑시다! 어? 어? 내가 왜 이걸 맞지? 자, 천천히 도망을 가다가 크릴을.. 아 참.. 어? 익! 코! 실패! 자 이럴 때 일'수록 말판은 빛나는 법 읍! 헐 자이라데 1대1 실패.. 성공! 자이라데스요~~ 와! 내가 아직까지 있나? 찍어 얼마를 더 벌어야 나오나? 2250원 4번을 하는게 아니라 1번 해야겠다 r 쓰고 w 썼는데 4번에 손가락이 Gast an가요 1번 쓰자 자 우후후후후후후후후 그렇지 1번을 쓰면 된다 과학적인 스킬 배치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스킬 배치를 보셨습니다 그렇다 팍사툽 어 뭐야 쏴아 쭈아 안녕 참나 이 자식 신성을 먼저 키고 들어가요 아니야 신성검을 켰는데 못 박을 수도 있잖아 날아가면서 신성검 켜야지 아니면 3번 아 몇 번에 넣는 게 좋을까 4번에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액티브 아이템은 저기다가 놓는 버릇이 있어서 쟤 놓는 거 보면 모랑은 3번 1번에는 뭐 퀵실 4번의 요무 이런 버릇이 좀 있어요 4번에 넣을까 아냐아냐 1번이 제일 낫겠다 무슨 생각해도 이게 W 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궁 맞추면 그때 켭니다 날아가면서 생각해 리트럴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시는 Q를 맞췄으면 날아가면서 생각을 해라 알파도 똑같아 W로 켜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켜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가자 그러므로 들어가면서 생각하기 위해서 1번 아니 자네 아이고 이렇게 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날아가면서 생각을 해라 미리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전멸 3위 1. 자, 스틸 완료! 아, 왜 또 날아가면서 신성검을 켰냐? 맞았다고 생각했거든. 이 완벽한 궤도를 보니 내가 신성검을 맞췄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맞았어. 버그예요. 잠깐만. 따단! 내 모든 건 여기에 간다. 자, 평타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요랭합니다. 5초, 4초! 5초 남았다, 이놈들아. 신드라만 보여 봐라. 자,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신드라다! 신드라 인연을 죽여야 된다. 신드라만 죽이면 됩니다. 신드라 죽이러 갑시다. 강알룡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히드라로 가볼까? 나중에는 모여있는 사람을 5명을 때려도 돼. 그냥 때리면 세요. 저기 미쳐날뛰고 있긴 한데 두고보자. 어찌되나? 자, 건물을 잘 부숩니다! 땅찍고! 강알룡 쓰고! 큐쓰고! 헛! 헛! 어, 안 먹으러 오니? 친구여어! 허헌 하 bleach 같은 자아 어? 그러지마 됐어! 이건 버리고 가는거다! 자아! 아이고 못버렸다 젠장 이즈어그를 제가 끌어들였어요! 사랑하세요! 크아악 좋았어 이즈어그를 제가 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리신님께서 살아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라위완성 자 마지막 아이템은 어 저쪽 아이들 빡치라고 히드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가 또 사람 빡치게 하는 애는 체주가 있는 아이템이야 히드라가 흡할드 돼 히드라 가면 다섯명만 모여있으면요 아 오리아나가 있으면 엄청 좋은데 오리아나만 있으면 와 그냥 자 땅 한번 더 찍자 어? 쿵맞았다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원스모어님 별풍선 10개 팬클럽 안영합니다 마이콜 디컴님 별풍선 하나 팬클럽 안영합니다 음 자 자 이제 사대기가 찰지게 들어간다잉 우아아어 야아옹 잘했어 자 집에갑시다 야 호호우 안녕 오이쿨 아이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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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살아났다 아차! 랭가 살아났다 자 쉴드! 헛! 헛! 후하! 후하! 내 쉴드는 안 베껴지는 쉴드입니다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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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봤습니까 신성한 싸대기 똑같은 싸대기가 아닙니다 신성한 싸대기입니다 집에 갑시다 이제 자 한 턱 빼기 하실래예 잠깐만 나 원래 히드랄 1번에 썼는데 후하! 큰일났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 원래 히드랄 1번에 썼어요 좋겠다 난 없는데 4번에 썼는데 연습을 해야겠다 존샤도 1번.. 아 존야는 4번이야 제 아이템 쓰는 거 잘 보세요 존야 4번에 놔요 까먹고 딴 데 놓는 경우는 있는데 한 번씩 훗! 쏴! 훗! 끝! 아 역시 딜이 그냥 딜이 그냥 끽!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 슈퍼 싸대기입니다 차징 완료! 아 쓸 거 너무 많다 잘 생각합시다 따다닥! 1사 아 쓸 거 더럽게 많네 아 이건 연습을 해야겠어 손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자 싸대기는 연습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너무 쓸게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를 한 번에 써야돼요 한 번에 객도 잘 되고 계십니까 워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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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헌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썼나 안 썼나 그걸 모르겠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내가 못 썼던지도 몰라 난 이제. 오호오오오오. 야, 좋냐 자랑한다. 나도 자랑하고 싶다. 나도 자랑하고 싶다. 쿨! 와! 파이팅 나와요! 실패! 오호오오오오오! 그렇지! 느려쳐라! 어허! 도망가자! 자! 난 3위 1체를 써서 빠르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야! 허!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존나 아픔! 안 돼! 히딜아 완성하고 싶었어요. 완성! 오케이! 좋았어! 크흠! 제가 그렇게 컴퓨터같이 잘할 쪽 내가 페이커보다 롤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페이커만큼 롤을 잘하면 저 쿨감 도는거 다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페이커가 아니라서 저걸 못봐! 야 이놈들아! 페이커도 까먹어 신성검은! 왜 안사니까! 페이커도 신성검은 안사서 쿨 잘 몰라! 저거 쓰는 사람 몇명이라고 생각해! 몇명 없어요! 2 1 땡! 이제 궁 써가지고 들어갈 준비를 하자. 페이커가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고승덕씨는 페이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롤을 잘 못해요. 어! 나도! 감사합니다! 이힛! 왕마이콜님 팬클럽 환영합니다. 오호! 김여사님! 김여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신성검 안 들어갔네? 엇! 그냥 평타 데미지가 900입니다. 호호호! 뭐야 이거! 안 돼 얘들아! 안 돼! 오! 한 대 때렸는데! 쟤만 때리면 이기는데! 죽여! 잘한다! 한 대 때리고 죽었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자 가자! 이히! 오! 존야쇼! 자 좋았어 이제! 넥서스 갑시다! 자 넥서스 갑시다! 아 나 렌가 한 대 때렸지 방금? 한 대 때렸는데 렌가 피 얼마나 날았을까? 과연 말파이트는 딜을 얼마나 하였을까? 출발! 자 우리 말파이트가 과연 물 딜을 했을까? 이야! 극딜! 서폿 아니에요 잠깐!